나는 레벨이 지금 이제 공부 시작이라 시비지랑 나랑 아무 인연이 없어라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모든 공부 과정에 시비지 부처의 그 완벽한 부처의 경지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하고 마음 내버리면 찰나 찰나 여러분이 보살이 되주시면요. 여러분이 찰나 낸 마음이 우주 인가를 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찰나 여러분이 몰라의 마음으로 탁 해버리면 갑자기 그 순간에 우주에 시비지 부처가 잠깐 등장했다 사라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 격이 될 수도 있죠. 부처 없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완벽한 부처가 안 나온다. 여러분이 한 생각 딱 돌이키면 그 순간에 여러분한테 부처가 현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찰나 부처의 화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방울 안에 바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느님이 바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레벨이 낮아서 뭐가 그거 다 떼고 얘기하자니. 그거 다 감안하더라도 등장할 수 있다. 재미있죠. 화엄경 공부하시면 머리가 막 이상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의상법사의 화엄일승법계도 거기 계속 보셔도 막 삼세가 서로 하나요. 하나 안에 다 모든 게 들어있고 이런 얘기가 다 나오죠. 그런 얘기들이 그거예요. 우주의 어느 작은 거 하나 잡아도 우주 모든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전우 좌우 다 거기 전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은하계 끝의 정보 모르시죠. 은하계 끝의 정보가 그 근처에게 알려져 있겠죠. 그 정보가 그 근처에 그 근처에 그 근처에서 여러분한테 다 알려지고 있어요.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 수도 없는 은하계 끝에 어딘가의 정보가 이미 나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다. 나는 그 전제 속에 살고 있다. 지금 그냥 사는 것 같아도 북극성이 지금 현재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그 순간에 살고 계시지. 그 관계 속에 살고 계시지. 그냥 여러분 혼자 계실 수가 없어요. 우주에서 여러분도 모르지만 지금 어딘가에서는 별이 폭발했고 어떻고 어떻고 한 그 시점에 지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관계 속에서의 나 여러분이 한 생각 한 생각 내주시는 게 무서운 게요. 지구에 계속 보살 심을 찰라 찰라 자꾸 자꾸 보살이 등장하게 자꾸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몰라하고 양심성찰을 해버리면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에 자꾸 부처가 등장해요. 지구에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럼 과보가 달라져요. 근데 그거 얼마 안 된다고 방치해버리면 정말 이제 저급한 시대로 가겠죠. 정말 이게 미워한 얘기입니다. 한 생각에 내가 부처만 못 하다 생각도 하지 마시라. 한 생각에 십이지 부처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한 찰라에. 범부 안에 부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부의 마음으로 살더라도 부처처럼 또 굴 수도 있는 겁니다. 부처의 힘을 끌어다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범부의 마음으로 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